요거는 48 볼 때 1500 왔드 입니다. 48 볼 때 1500 왔드 700시 서울의 도봉구 입니다. 서울의 도봉구 도봉구 회원 거 검사합니다. 도봉구 회원 거 검사하고 빨리 검사해서 보내줍니다. 오늘 자전거가 키트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너무 검사를 많이 해야 되요. 근데 제가 처음 봅니다. 700시는 처음 본다. 700시에다가 1500 왔드는 처음 본다. 미친듯이 센 거래 한 거에요. 그냥 왜 이렇게 센 거랬지 빨리 합니다. 제가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. 자 서울의 도봉구의 김엑스 시원사니까 일단은 열어 가지고 야 이 새끼야 새끼야 야 박스 뒤에 자전거 박스가 너무 많이 쌓여 가지고 치우질 못하겠어 일단은 뒤쪽으로 대충 이렇게 제껴 놓고 은행이들 제껴 놓고 들어갑니다. 1500 왔드 거에요. 아 700시 입니다. 750 인도 1500 왔드 748 볼트에 1500 왔드 응? 그렇죠? 어 일단 모단을 하나 그읍시다. 테스트하는 게 또 영 귀찮네 이거 수량이 많아지니까 귀찮아요. 좀 더 벌려야 돼. 좀 더 벌려야 돼. 카세트라서 좀 더 벌려야 돼. 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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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려. 자 됐고 일단 넣어줍니다. 자 1500에 갔던 서울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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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에 갈 거고. 저거 끊어줘야 되는데. 제가. 앵글 제대로 나오나? 어 제대로 나오네. 1500 왔드. 맞죠? 아 여기서. 커넥터도 잘라 주고. 아 나 이거. 파워 케이블 안 들고 왔는데. 일단. 커넥터 파이션만. 커넥터 파이션만. 커넥션만. 맞춰줍니다. 모두 다 선세선하고. 배터리에다 연결해서. 연결해 줍니다. 그 다음에. 파워 연결하면 되는 거고. 48V 먹여 주면 되는데. 제가. 이 48V를 먹이기 위해서. 48V에 1500 왔드. 710 맞죠? 카세트. 카세트에요. 어. 브레이크 레버하고. 속도 조절기. 여기 있고. 계기판 달고 와야죠. 590OOM을. 590OOM을. 690OOM을 주reck재로. 케부타이. 590OOM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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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90OOM. 모재돼서. 490OOM을. 590OOM을. 응? 여기지? 속도 조직하고 계기판하고 연결하려고 했네 연결합니다 배터리 물려주고 돌리면 가는데 X260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와가지고 시급한 적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맞죠 저번에 임마는 이거 바꿔왔더라고 그래 완전 생시급했잖아 연결하자마자 쇼트 나가서 내 저 파워 서플라이어 날아갈 뻔했어요 시급하고 빡 소리는 조금 5단입니다 5단 난 돌리면 돌아가겠죠 48V 700시에 1500W 지금 전압을 제일 약하게 했어 왜인줄 알아요 전압을 제일 약하게 했는게 무서워서 그래 너무 세면 내가 감당이 안되거든 1500W가 1500W가 돌아가는 이 약간의 안에서 우리치면서 나오는 그 힘이 있어요 아까 안에서 500W 돌리다 1500W 돌리면 약간 안에서 이제 쭉 뿜어 나오는 그런 힘이 있는데 1500W 갖고 가서 조지는 사람들이 처음에 1500W가 되게 센 줄 알고 뭐 언덕 막 밀어붙이고 이러는데 그럼 고장납니다 1500W는 언덕 못합니다 한 72V 3000W 1500W 모두 앞뒤로 두개 꽂아야지 언덕 올라갈 수 있고 평지에서 그냥 날아다닌다는 것 뿐이지 언덕은 못 올라가요 1500W 밑으로는 그냥 핫발이다 얘가 지금 1500W 같으니까 그 정도 텐션 잡고 서시고 뒤쪽 후륜에 1500W 박았다고 언덕 다 올라갈 줄 알고 막 타면 삐대면 바로 고장나서 내한테 울면서 전화 오는데 에이선 나발이고 없습니다 테스트까지만 해서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요까지만 해서 보내주는 사람도 잘 없거든 이 돈 받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보내주고 테스트하니까 잘 되네요 요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들 다 왔고 동작 제대로 잘 됩니다 XT60으로 꽂아왔고 강진아지였습니다